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매일의 챌린지 합시다 천천히 합시다 저는 매일처럼 빨리 죽으면 안 돼 재미없어요 좀 더 잘 해야 하죠 그래서 오늘은 다른 캐릭터로 시작하고 천천히 레벨 합시다 뽀뽀뽀뽀뽀뽀 그 친구들은 좀 많이 어려워요 죽었어요. 오케이 잘됐어요. 그럼 강아지 그것 좀 잘됐고 그럼 가장 좀 보호합시다. 같이 가자. 잃었던 아트를 돌아받고 싶었어요. 위험합니다. 어떻게 할까? 잘됐어요. 어디를 가고 있어. 나갈 곳이 바로 거기네. 뭐 던질 수 있을까? 돌이 있을까? 돌이 없는데? 오케이. 잃은 잡았고 잃은 언제 돼? 워우! 잃은 뭐... 오오! 네 이거 뭐... 아 너너너너 ninei יא